신우 잘 잤니? 아 꿈 꿨어? 안 꿨어? 꿨어 잘 잤 아침부터? 응 아침 준비 같이 해요 해봐 신우랑 오늘은 신우랑 아침 준비 같이 하자 손으로 해야지 시작 아침 준비 Get ready with me 할 수 있어 Get with me 이모틀 안녕 약장 먹으러 간다 조용히 해 이준이 아직 자고 있으니까 이거 먹고 만나도 먹는 거야 아침에 약속해 이거 먹고 만나도 먹는 거야 이모틀이랑 약속했어 예 이모틀 방에 있지 이모틀 방에 있지 이모집에 이모집에 응 집에서 이걸 보고 있는 거야 너무해? 응 누구세요? 아 이준이다 이준이 굿모닝 나 찍어줘 나 찍어줘 아 야 이준이도 찍어줘야지 흘러 아 이준이 잘 자줘야 아구아구 이준이 너무 빠져 이준이 잡으러 산으로 갈까 이러나자마자 그림 그리는 거야? 해보세요 이준이도 쟤 혼자 뚜껑 못 열어 신호가 도와줘 형아가 이렇게 했지? 누가 그렇게 했지요? 너 이게 뭐야 여기 다 물바다가 됐잖아 깨끗이 닦아 닦아 올래 신호야 빨리 와 이거 사과 먹어 이리 와 빨리 심호야 이리 와 이리 와 으음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 엄마도이라고 안 맛있겠다 아니거든 맛있거든 이거도 맛있거든 이거 더 맛있거든 이것도 맛있거든 하나... 둘... 셋 짱 음 한 번 더 자 여러분 모두 맛있는 아침 먹어요 자 이준이 이준이 뽀뽀 이준이 뽀뽀 희아 우리 그거 해보자 큰 부구를 열어라 작은 부구를 열어라 숲속 작은 집 창가에 여우 한마리 토끼 한마리가 뛰어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준비 시작 내가 이겼다 엄마 봐봐 웃긴거 보여줄게 이모들 마술을 보여줄게요 해봐 이모들 마술을 보여줄게요 엄마야 같이 놀고 싶어 나랑 놀고 싶어? 응 그러면 방으로 들어와 안돼 나 너랑 안 놀건데 야 어린 집이랑 더 재밌게 놀지 아냐 어린이집 재미없어 엄마랑 노는게 더 재밌어? 응 야 빨리 이제 어린 집 가야지 놀래 신우 가방을 싸겠습니다 가방은 안 싸겠습니다 신우 수건 신우 수건 없어 신우야 안약 넣어야 돼 이제 안약 넣는거 보여주자 이모들 신우 요새 알러지가 와가지고 환절기 알러지 때문에 눈에 깜빡거려요 그래서 안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하나 넣는데요 눈에 깜빡거려요 얼굴 만들고 안약 넣을거야? 응 얼굴 머리 이것도 이건 핀 신우가 이렇게 떼지 않으면 안떨어져 봐봐 안떨어지잖아 야 치면 다 떨어지지 레고가 안 똑같아 이렇게 똑같이 만드는거는 멋이 없어 니가 응용해서 만들어야지 이거 똑같이 만드는거는 로켓트 엄마 잘 만든다 바구니에 넣어놓으세요 빨리 이거 해 안약 넣어야 돼 엄마 뭐가 아파 됐지? 들어갔지? 됐지? 가만 자 이쪽밥 펭귄 옷 입고 가 펭귄 옷 입고 가 응 펭귄 옷을 입겠다고 갑자기? 응 나 진짜 빨리 가야지 어린이집에 나도 빨리 가야지 나도 빨리 가야지 내가 더 빨리 가야지 내가 제일 빨리 간다 펭귄 아저씨 펭귄 아저씨 같이 가요 펭귄 아저씨 아니에요 알았어 아저씨 아니야 알았어 미안해 다시 가 가봐 그럼 넌 뭐야? 재신우 재신우 알았어 펭귄 아저씨 펭귄 아저씨 펭귄 아저씨 아저씨 아니야 아저씨 아니야 빨리 가 펭귄 아저씨 잘한다 재신우 펭귄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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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 갔다올게 안녕 엄마 갈게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시 나올게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care